안녕하십니까 개념이 잡히는 일반물리학 10장 할체례입니다 회전 10장부터 회전부터 조금 많이 헷갈려요 근데 이렇게 아주 어려운 거 워낙에 주제 자체는 복잡한데 일반물리학에서 다루는 건 그렇게 어려운 영역까지는 안 가니까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역시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익숙하게 만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9장까지 다뤘던 건 주로 병진운동 8장까지는 입자의 운동이었고 입자처럼 하는 물체의 운동 9장에서 입자계를 다뤘는데 입자계를 다루면서 질량중심 얘기를 했잖아요 질량중심은 입자처럼 병진운동을 한다 그랬는데 그럼 나머지 입자들은 어떻게 되냐 나머지 점들 그런 점들은 주로 질량중심을 중심으로 한 회전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살펴보면 모든 점들이 다 똑같은 병진운동만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실제는 병진운동하고 회전운동이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8장까지는 병진운동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뉴턴역화까지 그런데 이제 실제 자주 일어나는 회전운동을 보기 위해서 10장에서 회전을 얘기하고 11장에서 구체적으로 병진과 회전이 같이 일어나는 물체의 실제 운동의 예를 들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10장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회전운동은 일반적인 회전은 아니고요 가장 간단한 회전이에요 그래서 고정축 주위로 회전하는 물체에 대한 운동이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축이 변하지 않아요 축의 방향도 변하지 않고 축의 위치도 변하지 않아요 알겠죠? 축이 딱 정해져 있고 고정돼 있고 그럴 때 그런 축 주위로 회전하는 물체 그런데 그 물체 중에서도 강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강체가 뭐냐면 말 그대로 단단한 물체예요 단단한 거 그래서 모양이 절대 변화가 없는 것이 강체로 정의가 되는데 수학적으로는 이런 물체가 있다 그러면 이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구성 요소들 사이에 상대적인 거리가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러한 집합을 강체로 정의할 수 있는데 뭐 한마디로 그냥 찌그러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강체가 회전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Z축 방향의 회전축에 대해서 이러한 모양의 물체가 돌고 있죠 돌고 있으면 지금 이 한 점을 특정하게 잡은 건데 이 점이 한 바퀴를 돌 때 이 점은 이 축에 대해서 원운동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이 점이 회전축에 놓여 있다면 예를 뭐 A점 B점 그럴 때 A가 회전축에 있으면 B점은 A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속 회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원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체가 고정축에 대해서 회전하고 있다 그러면 강체의 회전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강체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점을 볼 건데 이 점은 이 축 주의로 원운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십장에서 다루는 것이 강체 얘기를 주로 다루는데 이러한 강체 중에서 가장 간단한 순수 회전에 대응하는 입자의 회전은 원운동이다 그렇게 보면 되죠 원운동이 아니라 타원이나 비슷도 다른 이런 원이 아니고 나선이 됐거나 타원이 됐거나 그런 경우는 회전으로 해석하기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강체 회전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이때 강체는 이 점이 한 바퀴 뺑 돌아올 때 다른 점들은 그럼 이 점은 이 점 나름대로의 원운동을 그릴 텐데 얘가 한 바퀴 돌 동안에 얘도 같이 한 바퀴를 돌아야 되죠 그래야 모양이 같이 유지가 되죠 이게 한 바퀴 돌 동안 얘가 한 바퀴 안 돌면 뒤틀리게 되죠 그래서 모든 점들의 회전 속도 그러니까 각 속도가 같다는 성질이 있어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요 그래서 이러한 순수한 회전 고정축에 대한 순수한 회전을 공부하기 위해서 회전 운동을 기술하는 어떤 변수들을 정해야겠죠 그것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회전 변수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회전을 기술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위치를 정하는데 각도로서 회전을 기술하자 그래서 각 위치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위치는 각도 말하자면 그냥 각도예요 각도가 되는데 이게 회전축이고 이런 회전축에 대해서 위에서 본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할 때 이 점이 이렇게 회전하는 경우를 보자 하는 건데요 이때 각도에 대한 정의는 실제 축으로부터 입자가 어느 만큼 떨어져 있느냐 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동경이라고 그러나요 동경 자체가 회전하는 것을 각으로 정의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점이나 아니면 이런 점 그러니까 이 점이나 이 점 이 점은 이렇게 회전하고 이 점 이렇게 회전하고 그 다음에 이 점은 이쪽에 있었겠죠 이쪽에 있던 점이 이렇게 회전하고 그럴 때 이 세 점이 강체 내 세 점이 같은 시간에 회전한 각도는 다 똑같이 정의가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도를 정의하는데 수학에서의 부채꼴에서 중심각과 호의 길이 반지름의 관계를 이용해서 세타는 R분의 S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잘 보면은 이 세타라는 물리량은 사실은 그 반지름 거리죠 거리 길이 단위 그 다음에 호의 길이 이것도 길이 단위죠 그래서 세타의 물리적인 차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타는 단순히 길이당 길이 길이의 B일 뿐이에요 숫자일 뿐인데 그것을 이제 동경에 돌아간 각도로 우리가 표시하자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러한 각도를 하나의 수학적인 변수로 보면은 이제 X나 세타나 동등한 거라서 이 각도에 대한 부호를 정하려면 그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양의 방향으로 정했고요 이것은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양의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정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의 회전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정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계 방향이다 반시계 방향이다 하는 것은 축이 정해져야 고정 축에 대해서 그 다음 각도가 정의되는 거다 항상 회전에 대해서는 축이 정의가 돼야 되고 축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 그렇게 개념을 잘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때 이러한 각도의 단위를 라디안이라는 단위로 표시를 하죠 실제 라디안은 물리적으로는 그냥 숫자를 표시하는 거예요 숫자에 대해서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고 물리적인 차원은 없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한 바퀴를 돌면 360도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한 바퀴를 전체 원 전체를 360등분해서 1도 2도 그렇게 각을 나눠 쓰고 있는데 360도에 대응하는 라디안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2파이 라디안이 360도에 대응하죠 그건 이제 파이의 정의가 한 바퀴 삥 돌면은 S가 얼마가 돼요? 2파이 R이 되죠 반지름 그대로 R이고 그래서 R과 R을 나눠버리면 2파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라디안으로 생각할 때 360도에 대응하는 것이 2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360이라고 할 때 360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갖다 정한 거죠 처음에 누군가가 360을 했기 때문에 360을 쓰는 거고 이걸 뭐 240 한 바퀴 삥 돌았을 때 240으로 잡고 상대적으로 나눠서 표시하자 그러면 240도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 자체는 의미가 없는데 이제 2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수 자체가 원에서 한 바퀴를 도는 그 각도에 대응하는 값은 R분 S는 항상 2파이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각도의 표현은 라디안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하는 거고요 숫자다 하는 것 그런데 이제 일반 물리에서는 가끔씩 레볼루션 회전 그러니까 1회전이 320도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라디안이다 하는 것 알겠죠 그래서 라디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한번 가시겠습니다